광희 씨, D&E 에디션이 랜덤 플레이 댄스 평범하지 않겠죠? 그렇죠, 뭔가 다르 다른데요. 이 D&E의 퍼포먼스 역사를 보면서 K-POP 대표 듀오들의 퍼포먼스 역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K-POP의 역사를 보여줄 때는 노래와 어울리는 소품을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잊었다, 어떻게 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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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자, 준비되셨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네, 댄스요. 오케이! 슈퍼주니어의 춤신 춘하. 네. 랜덤 플레이 댄스. 기대해보면서 음악 주세요!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형들. 자, 땡겨, 땡겨, 땡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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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지. 겨냥해! 이야, 동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하! 자,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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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자, 초련, 초련, 초련! 자! 이거 아니야! 아하! 자! 이런 것도 해내야 돼! 해내야 돼! 오, 잘한다, 동해! 좋아! 오, 은혁이 형, 잘한다! 해내야 돼, 해내야 돼!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아하! 아하! 어, 잘한다! 자, 이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옵니다! 오! 야, 잘한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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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잘한다! 어, 클론 같아, 클론!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우!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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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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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 노래 알아! 오, 은혁이 형! 은혁이 왜 춤 안 춰? 젠시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뭐야? 춤 있잖아! 자, 춤! 고, 고, 고! 야, 뭐야? 왜? 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기가 이때 이 노래 소개해갖고 형이 춤추는 거 봤는데 인기가 여기서 한 번 더 해본 적이 없어. 거짓말! 내가 너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는 활동곡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는 컨셉적인 무대라서 컨셉을 여기서 했어야죠. 했잖아요. 앞에 가서 이제 립싱크하고 여기서 막 비 맞고 다 맞고 원형 테이블에서 막 찍고 막 찍고 찢었어야죠, 그러면 찢었어야죠, 그러면 찢었어야죠, 그러면 오케이, 2차 시도! 2차 시도죠? 2차 시도예요? 아, 1차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자, D&J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아, 야! 맞아, 오빠! 너무 좋아, 이 노래 형! 야, 우리 형도 춤 잘 춘다! 야! 야! 어허! 어허! 자, 너는 왜, 너는 왜! 어허! 어허! 형! 자, 때 밀어줘야 돼! 야! 야! 아허! 둘! 어허! 야, 잘한다! 야! 야, 피 나겠어! 피 나겠어! 아허! 야, 그냥! 오우, 야, 강현아 좋아! 어, 시원해 형! 너무 고마워, 형! 네! 너로 남아, 그럼! 너는 난만큼 더 푸지 않게 매일 갈 수 없이 더 자 은영아 저 약간 찌그덕 됐어 은영이가 우리가 봐주고 있어요 아몬레 런머 합시다 아몬레 런머 합시다 야 이거 아이린의 슬기잖아요 아몬레 런머 합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아니 원래 이 모양 아니네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된대요 됐잖아 됐잖아 성공 자 성공이에요? 실패